모든 게 완벽한 남자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김민규 역의 유수모 씨를 무대 위로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모 씨. 아유. 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신종 불치병, 인간 알러지로 인해 모든 인간과 담을 쌓고 살던 그에게 인공지능 최신 로봇이 배달되면서 인생이 정말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죠.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우리 김민규 역할입니다. 아, 완벽한 남자답게 오늘 또 완벽한 옷차림, 완벽한 모습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2015년산 인공지능 로봇 아지스리를 맡은 최수비 씨를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아, 우리 로봇 연기를 또 어떻게 보여주실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씩씩한 조지아에게 군함친의 홍병이